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런식으로 너무 웃겨 메소드 연기를 한참만요! 한참만요! 지금 화훼동장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위에 무성한 풀들이 있고요 이거는 풀을 기르기 위한 대 같은 건데 곧게 잘 크기 위한 도구입니다 슬꾼 도시 여자들 시즌2 포스터 촬영 현장이고요 시즌1에서 합의를 마쳤던 만큼 정말 촬영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시죠! 강지구의 정원지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둘 넷 하나 둘 넷 많이 날아가네 그러니까 나도 나 뿔당고에 많이 하고 있어 여기 동굴 땅에 또 동굴 땅에 할까? 아 희한하게 생겼는데 됐다 끝난 거예요? 할 거야? 아니 해봐 찍어보자 이렇게요? 네 이거 뭔가 징그럽거든 털 같지? 털 같지? 뭐 다른 거 없지? 야 진짜 수세비다 나는 옷 입 잘 어울려 지금 제일 균형이 잘 맞아 공진분장 귀여운데?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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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상태로 할 거야? 네 이런 페이킹이 좋아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맘대로 오 썸네일명은 퇴근하고 싶다 오 오 그래 잘 나왔어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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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회사에 한번 인사를 해주겠어? 기 간당할 수 있어? 지 넌 ğa Ó 동료 동료 탁시도 위บ히기 하나, 둘, 셋 하면 점프해서 다시 점 Imper christ 가 오 하나, 둘, 셋 짠 선빈이는 아직 준비 중이구요 오 왔습니다 짜잔! 자 오늘 컨셉은 보시다시피 개츠비, 개츠비의 컨셉이고요 여러분을 우리의 파티에 초대한다 이런 컨셉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쾌한 음악과 함께 촬영을 하고 있고요 고급 레스토랑의 직원 같은 느낌인데 하지만 실상은 개츠비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고 양 injustice 아, 이리 따라와 함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!!!! 하고 이렇게 간 걸 보면서 각오는 이게 얼굴을 어느 정도로 해야지? 어느 정도? 커버하는 뇌 실망 우리 드라마를 보러 오신다면 정말 제대로 대접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촬영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슬픈 도시화사들 시즌2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소희, 한지연, 강지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고부까지 안녕 감사합니다